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는 김건희씨,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씨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동정사진이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편안한 차림으로 경찰관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이는데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 김건희씨가 수수한 모습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목격됐다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주색 후드티에 통넓은 구부 청바지를 입고 자신을 경호하는 경찰톱공대에 폭발물 탐기견을 끌어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색 슬리프와 동그란 모양의 안경도 착용했습니다. 그동안 공개석상에 설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는데 대개 이쯤 되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은 중요한 인물로서 경호도 받고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동정뉴스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는 그동안 언론에서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취를 감추다 싶었고 지난 3구 대선 때 투표하는 모습이 보인 이후에도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본인에 대한 많은 공격이 있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줄리 논쟁에다가 그리고 조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서의 남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수사를 받아왔고 거기다가 본인의 이력과 경력에 부풀려서 조작됐다. 이런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대통령 후보 부인보다 볼 수 없었던 많은 검증 공세가 시작됐고 사실 그것은 검찰총장 부인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극도로 언론의 노출을 기피하는 현상도 보였고 나중에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영부인 칭호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본인을 내조하는 선에서 멈출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부인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그의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할 정도로 조심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에서 아주 수수한 모습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모습이 포착됨에 따라서 많은 화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슬리퍼도 신고 그리고 옷도 청바지가 흘렁흘렁한 청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집에서 나와서 동네 숲을 가는 그런 모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아주 화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는 경찰기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자고 싶다. 이렇게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김 씨는 소문난 애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택에서는 4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반려견 4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4마리는 토리, 나레, 마리, 써니 이렇게 해서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애완견이 뭔가 SNS를 올리는 것처럼 올렸다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애완견, 자녀가 없는 김건희 부부는 애완견을 마치 자녀처럼 그래서 토리가 윤석열 당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SNS 글도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대통령 선거 당시는 물론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공개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중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4일 자택 근처 사전 투표소 이후에 약 한 달 만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0일 대통령 당선 확정 직후 집 밖으로 나와서 당사하러 이동할 때도 김건희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공개활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그러나 김 씨는 대선 직후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남편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남편이 소입을 마치면 저도 현업에 복귀할 것이다.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지만 남편이 대통령으로 활동할 동안에는 이게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서 본인은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건희 씨 모습이 보인 걸 보면 이렇게 경찰견과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위에서 위하고 아래 옷차림을 보면 그지없이 동네에 그냥 친숙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찰견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있고 경찰특공대원이 지금 경찰견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애완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애완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애완견 때문에 보인 게 아니라 후수하게 통으로 된 청바지와 위에 후드티 그리고 머리를 그렇게 가지런히 비쓰는 것 같지 않는 그래서 일상의 모습을 보고 김건희 씨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 주목은 긍정적임보다도 부정적인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나이 차이가 있어서 결혼한 것도 있고 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열린공감TV 등등을 통해서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조용하다가 그런데 검찰총장 되고 난 이후에 권력 비리를 수사할 때부터 집중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김건희 씨, 배우자를 공격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줄리 논쟁을 불을 지펴던 것입니다. 많은 목격자가 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공격성, 음해성으로 보이는 그런 논란들이 많이 됐고 나중에 급기야 7시간 45분 동안 약 6개월에 걸쳐서 녹음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또 지상파인 MBC에서 방송을 틀었다가 거센 역풍을 MBC가 받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는 과정을 보면 대통령 후보 당사자는 물론 이근희와 배우자, 가족들에게도 혹독한 검정 검정이라는 잣대 아래 공격을 견뎌내야 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심지어 종로구의 한 벽화에는 길거리에는 줄리의 남자들이라고 하면서 많은 벽화를 그려가지고 또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진영의 공격이 얼마나 지루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타격적이다. 그래서 인격 말살, 인격 사례다 하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인수위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 폐지를 공식화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선 공략으로 제2부속실 폐지 뜻을 밝혔습니다. 영보인이라고 호칭도 과하고 청와대 고위직 근무실 근무했던 분들한테 들어보니 비서실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지금 청와대 들어가기 전부터 조용조용 그러면서 기존에 주목받던 또 대우받던 그것들 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남편의 배우자 노름만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임 그리고 지금 신임 이런 대통령 두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은 억감 논란으로 지금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5년 대통령 재임 중에 수백 번의 옷을 사 입었는데 이게 이제 사치 논란에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출처 논란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업뿐만 아니라 김정숙의 논란은 지난번 대통령 재임 중에 해외 순방 갔다가 유행 관광지를 몰래 갔다 왔다는 논란들 또 말춤을 추면서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그런 논란과 의혹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재임 말기에 집중적으로 공교를 받고 있는데 급기야 지금 의상 감당한 디자이너의 프랑스 국적을 가진 딸을 채용했다 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지금 김정숙의 국적 논란이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서 더욱더 김건희 여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